진양을 조금 싸벗나가야 하나요 조금만 나가야 하나요 그러면 해가지고 집에서 좀 들으면서 주고받고 조금받고 했으니까 자꾸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다음주에 한번 쫙 해서 이쁘게 통과를 하고 이제 저기 저기 왔다 멋지게 갔다 멋지게 갔어 그거까지 힘들게 갔다고 힘들고 왔어 힘들지 우리 회장님이 안 배우셨더라니까 진해 유순한 정산으로 돌고 해 진해 유순한 정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쪼르르르르르르 저 골머리 콜콜 이 골머리 쪼르르르르르 저 골머리 콜콜 열의 열두 골머리 한테로 합수쳐 열의 열두 골머리 한테로 합수쳐 천방조 지방조 어흘 독조 구부저 천방조 지방조 얼텁조 구부저 전방조, 지방조, 홀톡조, 구조 황우리, 벅흥조 건너 병풍 속에다 황우리, 벅흥조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과감 광마주 세류 아주 과감 광마주 세류 아주 과감 광마주 세류 아주 과감 광마주 세류 그렇지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벅흥이 벅쩍 몰렁오리 뒤틀어져 벅흥이 벅쩍 몰렁오리 뒤틀어져 그렇게 해야지 우르르르르 꿀꿀 뒤둥그러져 꿀꿀 뒤둥그러져 꿀꿀꿀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르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떠나간다 어디메로 가잔말 두번째 박에서 어디메로 가잔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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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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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암마저금이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러건 쿠나 쿠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그렇게 음을 잘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도 자가 몇 박에 나와요 선생님 아마도 두 번 있지 아마도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전부 다 많은 세 번째 박에서 나와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네 세 번째 박 3박에 나오고 자 진해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시작 진해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진해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무리 저 골무리 그 골이 쭈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mond 안녕하세요 emphasized 숙명 두 번째로 천방조치방조 얼톡조 구부조방우리 벚금조 건너 병풍석에다 방우리 벚금조 건너 병풍석에다 천방조치방식소 천방조치방장 천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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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방조창 천방조사 마주 방우 방마주 세류 산지울 태하수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태하수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태하수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볶음이 북쪽 물렁어리 뒤틀어져 볶음이 북쪽 물렁어리 뒤틀어져 꼴꼴 뒤틀어져 꼴꼴 뒤틀어져 꼴꼴 뒤틀어져 여덟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시작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 간다 여덟번째 박에서 떠나 간다 산이 시작 산이 울렁거려 떠나 간다 어디 메로 가잔 말 두번째 박에서 어디 메로 가잔 말 아마도 내로 구나 음 구나 구나 그렇지 그렇게 해야돼 굽노난 굽노난 왜냐면 뒤에 또 있으니까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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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경이 안올라가고 경이 안올라가야 돼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사우리 한 번 넣어주세요 요러건 경치가ams 요러건 경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